세계에서 AI가 가장 먼저 대체할 직업은 무엇일까요? 10위는 콜센터 상담원입니다. 채찌피티와 같은 언어 모델이 이제는 감정 분석, 클레임 대응까지 처리함. 이미 국내 대기업들 고객센터에 AI 도입 중. AI는 멈추지 않고 감정 피로도도 없음. 9위는 은행 창구 직원. 비대면 금융시대에서 앱, 키오스크 중심으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이미 무인 점포 실험 중. 단순 입출금 계좌 개설 업무는 AI로 전환. 8위는 공장 단순 조립원. 자동화 로봇이 사람보다 정밀하고 빠름. 폭스콘, 테슬라 등 스마트 팩토리 이미 적용. 공장 한 곳당 수백 명 인력 감축 사례도 존재. 7위는 회계 격리 직원. 세금 계산 장부 정리는 규칙 기반 업무. AI 회계 툴 인기 상승. 사람보다 빠르고 실수도 적음. 6위는 텔레마케터. AI 음성봇, AI 보이싱까지 나움. 실제 콜센터 업무 중 40% 이상 자동화 가능성 있음. 감정 전달 기술까지 점점 발전 중. 5위는 뉴스 리포터. 스포츠 경기 결과 주식 뉴스는 이미 AI가 작성. 미국 통신사 AP 로이터 국내 연합뉴스도 AI 기사 실험. 클릭수 기준 최적화된 제목까지 자동 생성. 4위는 번역가. 팝하고 구글 번역, 디벨 번역 등 문매까지 이해하는 수준 도달. 영상 자막, 계약서 번역, 이메일 번역 등 이미 AI로 대체. 3위는 편의점 패스트푸드 카운터 직원. 무인 계산대, 키오스크 전부 자동. 일본 패밀리마트, 한국 GS25일부 매장, 직원 없는 가게 운영 중. 추가 인건비 없이 24시간 영업 가능. 2위는 택시트럭 운전사. 자율주행차 기술 상용화 중. 테슬라, 우버, 스타트업들 배송, 운송 테스트 진행. 샌프란시스코에선 자율택시 실제 운행 중. 그리고 1위는 영상 편집자입니다. 컷 편집, 자막 생성 전부 자동화. 유튜버들 사이에서 클립챔프, 카멜로 등. AI 툴 확산. 1시간짜리 영상도 클릭 한 번이면 편집 끝입니다.